90일 성경 1독 57일차 예레미야 29장부터 38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너브간네사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너브간네사리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이수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니아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연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아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니아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아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망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여 결코 무제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정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여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잔이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트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미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증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때미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끄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늘 왕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랍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아 왕 열째 해 곧 누브간의 살 열 여덟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아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하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하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두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국당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읍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하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누부간의 쌀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할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강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갚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여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애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부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하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하께 감사하라 여하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하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미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계부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정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하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이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종다이세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다이세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하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이세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이세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이 시드기아 왕에게 아래여 이르기를 여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이 시드기아 왕이여 여하의 말씀을 들으라 여하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이 시드기아 왕에게 아래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이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이 경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하의 말씀이 여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천조를 애국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동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걸음을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 김대 여와 깨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 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 의 손자요 예레미야 의 아들인 야아 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안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여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 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너부간의 쌀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 깨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여호와 여호와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들이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 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여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하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금하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금하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아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한원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래여도 왕이 듣지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섬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우아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우아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우약인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우약인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우아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우아께서 유다의 왕 여우약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리야의 아들 서기간 바룩에게 주메 그가 유다의 여우약임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약임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간의 쌀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우아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니아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우아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국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야이니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우아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국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야이니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우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야이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야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야인의 군대가 바로 이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야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야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간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 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손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이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야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이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여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 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렌바 여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 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